안녕하세요 농모농의 김경리입니다.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고추에 자주 발병하는 복숭아 혹 진림불 해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는 열대성 식물로 늦봄에서 여름에 걸쳐 재배를 해요. 4월 하순에서 5월 초 아주 심기를 하고 6월 중하순에서 10월 중순 수확을 하게 됩니다. 고추를 재배할 시 복숭아 혹 진림불 해충에 조심해야 합니다. 이 복숭아 혹 진림불은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부활을 하고 5월 초중순을 시작으로 초여름까지 왕성한 번식을 하는데요. 그 중 6월 중하순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게 됩니다. 7월부터는 높은 기온과 장마로 인해 밀도가 급격히 줄게 됩니다. 하지만 8월 하순부터 다시 증식하게 되고 10월 중하순에 연중 최고의 밀도에 이르게 됩니다. 복숭아 혹 진림불은 증식 속도가 빠르고 순식간에 큰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피해 속도가 빠른데요. 진림불의 배설물로 인해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광합성에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. 또 식물의 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잎이 오그라들고 식물의 생육이 저하되어 결국 시들어 죽게 됩니다. 이 복숭아 혹 진림불은 사전에 조사가 가능한데 황색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여 잡히는 마리수를 조사하거나 작물의 잎을 육안으로 직접 관찰하여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진림불의 배설물은 그을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. 복숭아 혹 진림불은 녹색 개체와 홍색 개체가 섞여있는 게 보이면 1차 질병으로 판별합니다. 1차 판별을 받은 식물체의 진림들은 2차 질병을 발생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. 2차 질병이 발생하여 농가에 더 많은 피해를 보기 전에 예방하거나 방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이를 예방하려면 복숭아 혹 진림물에 번식이 쉬운 작물들을 주변에 재배하지 않아야 합니다. 특히 4월에서 5월에 날개 달린 진림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미 발병했다면 약재를 잎 뒷면에 묻도록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때 고농도로 소량 살포하는 게 아니라 적은 양으로 작물 전체에 고루 살포해주세요. 방제 시 동일 계통의 약재를 피하고 다른 약재와 번갈아 살포하는 것이 좋아요. 복숭아 혹 진림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